내가 만약 이러고 있다. 일단은 손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내린 다음에 일단 내리고 약간... 원래는... 이게 어디에... 정말 압력을 위해서... 처음에는 압력이고 그런 것보다 진정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감찰 수 있는데 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걸 이렇게... 그래서 앉는 걸로 한번 해보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갔어요. 몸에 압력을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름 이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참고만 하려고. 백허그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안 놔두다 보면 백허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세포! 세포하는 배저다리 배저다리! 당신은 배저다리... 백허그 쪽으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을 계속...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아, 그랬어? 다시 해볼게. 아, 이게 어렵다. 이게 오해받을 수 있겠다, 근데. 손을 케어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럼 이걸 잡아, 이렇게 잡아. 손을 잡아야지.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고... 꽉! 어, 이게 그림이 뭔가... 케어해주려는 느낌이 되네. 그리고 더 세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응. 그리고 이렇게 압력을 꽉 주다. 손으로 가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안아, 감싸. 아니, 손, 손, 손. 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더 세게 안아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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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오케이, 오케이, 요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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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